봄은 햇살 드는 창 밖으로 비어 나갈 수 없네 모란이 피는 이 개의 사람을 왜 마치 수사만 온 거야? 그 사람은 사라 파란 오는 사람이란 말이야? 엄마 그 육전 밑이니까 잡힐까봐 겁나는 거죠. 엄마한테 모였다 드리다 이 도구 보자 내 조선같이 빙기 쓴다고 야 내 빙기 쓰면 내 지금 당장 쓴다 내 빙기 쓴다 내 빙기 쓴다 내 빙기 쓴다 그 빙기 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